제주의 여우와 요양이 서영화과 영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영화과 영희 입니다 어떻게 제주에 오시게 됐어요? 제주도로 꼭 와서 제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도도한 여인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와서 놀이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갤러리로 두었어요. 제 영희는 그림... 영희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느라면 어떤 사춘기 소녀의 아름다운 소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. 그 비결이 뭐예요? 꿈꾸는 여인들이에요. 꿈을 꾸고 있어요, 여인들이. 도도한 여인들이 꿈속에서 잠을 자듯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꿈속에서 저하고 대화를 하고요. 꿈의 여인, 꿈속의 여인. 그래서 저 여인들은 누구나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여인들이에요. 영희 선생님의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? 제가 지금 제주까지 와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를 가야 돼요. 그래서 해외에도 가서 잘 놀고 잘 전시하고 도도영희의 그림을, 몽환적인 여인을 유럽이나 어디서든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.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